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는 안될 인간이 결혼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거지같은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출근하는 것 배웅 안해주고 혼자 자고 있는 아내가 미워서 고의로 현관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남편 찌질함을 넘어 소름끼치는 놈이네. 원제 현관문 제대로 안 닫고 출근하는 남편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먼저 출근하면서 현관을 대충 닫고 그렇게 문이 안 닫힌 채 몇 시간을 저 혼자 잔적이 있어서 보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도어 클로즈를 달았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는 신발을 밟으며 나갔는지 신발이 문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문이 열려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출근해버리고 이날 저요 샤워하고 옷도 덜 입은 채 그냥 나왔다가 현관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섰는데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앞집 문이 정면으로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자동 반경을 벗어나 활짝 연체 출근했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또 몇 시간을 더 혼자 자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여기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아마 공동 현관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계단 앞집 엘리베이터 모두 붙어있는 구조인데 거기다 평소 택배 배달도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들 많이 왔다갔다 할 뿐만 아니라 계단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아파트인데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 남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 그랬을 때 아니 당신 왜 그랬냐 나 그거 보자마자 기절 초풍할 뻔했다 너무 무섭고 서운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고 바로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단 화도 오지게 냈는데 오늘 또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끝까지 우연이고 실수라고 하는데 미친 아니 이걸 누가 믿어?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옵니다. 도어 클러저도 있는데 열었다가 바로 안 닫히면 시끄럽게 울려주는 그런 센스 같은 거 어디 없을까요? 아니 그 전에 이런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님들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들 하시겠나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건 안전이랑 연결된 건데 정확히 말을 하세요. 자꾸 이렇게 현관문 열고 다니면 난 더 이상 못 산다. 이런 위험한 집에서 살 바에야 이혼하고 그냥 친정으로 가겠다. 이렇게요. 댓글 아니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여기다 글 쓴 거잖아. 뭐야? 지능이 낮은 거야? 여하튼 쓰니도 마찬가지야. 그래요. 잘 가르쳐가지고 방출하지 말고 데리고 사세요. 니 팔자인 것 같으니까요.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센서를 찾고 앉았네. 헐. 2번 어? 응? 저희 도어락은 문 안 닫히면 삑삑거리던데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요즘 세상에 문 안 닫고 나가면 얼마나 불안한데. 그러게. 이거 혹시 쓴이 남편이 센서 박살낸 거 아니야 일부러? 네 됐으니. 안 그래도 실험을 해봤는데 삑삑거리는 거 한 3번 정도 나오다가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도어락이 안 잠겨있는 상태로 계속 그냥 열려져 있는 거죠. 어? 그건 자동 도어락 센서가 문틀에 닿아야지 나는 소리 아닙니까? 삑삑삑 이거. 그나저나 남편놈은 그 소리도 못 듣는 거야? 뭐야? 이거 진짜 고의 같은데? 너무 무섭다. 그렇죠. 문을 닫으면 잠기면서 삐빅삐빅 이런 소리 나죠.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3번 그 삑삑 소리가 아내에게만 들리겠죠. 남편은 그대로 출근하는 거고. 결국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아내 보고 닫아라 이 소리예요. 3번 헐 뭐야 이 정도면 남자가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데. 4번 몇 시간을 더 잔다고? 몇 시간을 더 잔다고? 뭐야 일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럼 네가 같이 일어나가지고 배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 보내고 문단속하고 또 자면 되겠네. 어? 미친 그렇다고 문을 열어놓고 가냐? 제발 실드 칠걸 차라. 너도 내가 없는 거야? 직장 다닌다는 거 보니까 문도 제대로 못 닫을 그런 지능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딱 하나 일부러 저런다 이건데. 이유가 뭘까? 아 도대체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아 어지러워. 뭐야 이거? 왜 저래? 6번 와 이건 진짜 위험한 건데 남편은 왜 이걸 몰라요? 나 옛날에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 때 손잡이를 올려야 제대로 잠기는 그런 문이었는데 하루는 집에 있을 때 누가 집집마다 손잡이를 덜컥덜컥덜컥 돌리는 거야. 나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낮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 그날 이후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바로 이사 나왔거든. 그런데 문이 열려있다고? 헐. 7번 신발이 사이에 껴있어서 문을 활짝 열어서? 그런 우연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관에 신발이 꽉 차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일부러 발로 뻥 차지 않는 이상 거기 껴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큰 짐이 있어가지고 문을 활짝 열었다 해도 마찬가지. 혹은 너무 늦어서 급해가지고 문을 활짝 열었어도 그래. 내가 문을 평소보다 많이 연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무의식 중에 문이 닫히는 쪽으로 힘을 꽉 쥐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출근하기 전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차려주든 아니면 배웅을 해주든 그걸 바라고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꽤 쓰레기네. 이런 놈이랑 계속 살 겁니까? 8번 한 번도 아니고 계속이라고? 이게 실수로 할 수 있는 건가? 나이 여든인 우리 엄마도 현관이 자동으로 닫히고 소리가 나도 손으로 한 번 더 잡아당겨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밖으로 나가는데 젊은 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거 100% 고의라고 봐요. 9번 자기 배웅해달라고 시위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자기 마누라가 강도한테 강간이라도 당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쓴이도 서운하다는 말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문을 안 닫고 다니는 게 정말로 서운할 일입니까? 이게 서운해? 나 같으면 바로 쭉박 날려버릴 것 같은데 헐 이걸 참네. 10번 이게 싫으면 남편 배웅을 하라고? 와 미친 몇 년 미친 댓글들 보니까 결혼 영원히 하기 싫어진다. 대댓글 초등학생도 문 제대로 안 닫으면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나는데 이건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다 이겁니다. 그지 같은 거지. 11번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 집에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현관문은 무조건 꽉 닫아야죠. 이게 기본이잖아. 도대체 네 남편은 어떤 삶을 살아온 겁니까? 이런 기본도 안 된 인간이라니 헐 부모한테 뭘 배운 거야? 오냐오냐 해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 보죠 뭐. 야씨 어제 자기 아들내미 똥꼬 안 닦아줘가지고 가슴이 찢겨진다며 선생한테 날지하던 엄마 있던데 딱 그런 집이네. 끌 끌 끌 끌 끌. 어제 올린 사연이죠. 3번 아무리 봐도 저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몰래 홈캠이나 공기계로 현관문 쭉 찍어봐요. 한 번만 말고 여러 날 찍어가지고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제대로 증거를 모아라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할지 되게 궁금하네. 끌 끌 끌. 추가. 제가 너무 사건 위주로 짧게 써서 그런지 너는 일을 안 하냐? 왜 그렇게 오래 자빠져 자란 거야? 남편 배웅하면 이런 일 안 생길 거 아니야? 등등등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추가 좀 할게요. 저 집에 있는 사람 아니고요. 남편이랑 똑같이 9시간짜리 근무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은 직장 거리가 멀고 출근 시간이 이른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저는 9시 출근 또 거리도 5분 거리야. 그래서 2시간 정도 더 자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댓글 1번. 추가 보니까 이제 알겠네. 저 그지 같은 놈 지 출근하는데 자고 있는 마누라 꼬라지가 약 올라서 엿 먹어봐라! 이런 의미로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맞벌이니까 말은 못하고 와 찌질하다 진짜. 댓글. 나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100%죠. 이거 말고 설명이 안 돼요. 혹시 쓴이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둔 거 아니야? 한번 알아봐요. 2번. 쓴이가 늦게 출근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가요? 남편 문 안 닫는 게 습관이면 나중에 쓴이 없을 때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저런대요? 저 나쁜 습관 빨리 고치게 해야 됩니다. 문소리가 나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저도 소리 못 듣고 애 유치원 보내고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조금 열려있어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일단... 3번. 아니 담임아. 나는 쓴이도 좀 이상하네요. 지금 이게 고쳐서 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정말? 추가 왜 이래? 4번. 아니 건망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뇌가 없는 건가? 이건 100% 쓴이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지. 맞벌이든 뭐든 간에 자기가 먼저 출근하는데 쿨쿨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야 미쳤구만. 진짜 소름끼치는 인간이요. 와... 에듀글. 퇴근 후 집에 들어올 때도 문을 제대로 안 닫는 거면 건망증 인정합니다. 그런데 출근할 때 아침에만 저런다고? 100% 배알 꼴려가지고 일부러 저러는 거죠. 설명이 안되잖아. 5번. 아니 그래서 남편은 뭐랍니까? 3번이나 이야기했다며. 뭐라고 했어? 5번. 나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아기 엄마가 문 열어놓고 아주 잠깐 어린이집 차에 애 태워주고 집에 들어왔다가 성폭행이랑 살인까지 당한 거 봤는데 님도 조심하세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글이나 올릴 때가 아니에요? 6번. 자기 아내가 혼자 자고 있는데 대문을 열어놓고 나간다고? 사이콘가? 아니면 뭔가 계획 범죄 중인 거 아니야 이거? 일단 정황을 보면 건망증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셋 중에 하나야. 이 마지막 댓글처럼 뭔가 그지 같은 계획 범죄 아니면 치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내가 혼자 자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열어놓고 나간다 이건데 일단 계획 범죄 이건 너무 멀리 가는 거니까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치매 아니면 그건데 치매라면 할 말 없는 거고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죠. 나이가 젊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아내 혼자 자고 있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나간다. 이게 가장 타당한 이유 같은데 만약 이게 맞다면 저 남자의 심리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거야. 자기가 혼자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이 맞벌이를 하지만 자기 혼자 일찍 나가는 게 자기는 화가 난다 이거야. 그런데 맞벌이니까 만약에 아내가 전업이면 너 뭐냐 이렇게 한마디 할 수라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말은 못하고 꽁 해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저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우씨 진짜 씨 알 때라 이 씨끼 감사합니다. 차라리 아니 한마디 더 해야겠다. 차라리 나 그냥 우리가 맞벌이 하는 건 맞지만 자기 혼자 자고 있는 건 아침에 좀 섭섭하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남자다운 거예요. 아휴 아휴